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오늘은 선행 선행 루테 아니야 님과 함께 조용히 미니게임을 즐길건데요 저번에 했던 맵이랑 필터합니다 선행님 어 좋아요 저번에 누가 이겼더라 목소리 갑자기 바뀌셨네요 저번에 갑작스럽게 선행이가 이겼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 나의 실력이 아플사 뭐야 그게 이번엔 제가 이길라구요 아 그래요? 저번에 제가 봐준게 좀 많아가지고 호기바리 양세바리 루테 바리 선행 바리 다금바리 루테얼굴 다금바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네 방법은 저번이랑 비슷해요 간 다음에 죽으면 됩니다 뭐야 뭐야 뭐 써있어? 힌트 야 뭐야 뭐야 뭔데 힌트가 레디 준비하래 아닌가? 어 맞는데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죽으면 되니까 이렇게 죽으면 되겠는데 저기 세스폰 아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죽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왜 갑자기 없던게 생겼지? 그니까 그 힌트를 힌트 누르니까 어 갑자기 그 밑에 꺼져있더라고 그 밑에 발판 밑에 뭔지 모르겠네요 두번째 힌트 힌트가 있어 여기는 세개의 포션 이거 포션 만드는건가 보다 포션 만들지 모르는데 내가 대충 알아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어 위더를 만드는건가? 독은 아닐거 같기도 하고 거미눈 가루 거미눈 있어 거미눈 가루 거미눈 이게 아마 내 기억에는 이게 그 줘볼래? 이거 그 독데미지 포션 만들어라고 하는데? 아니야 독데미지 포션은 안죽어 사람 그래? 내 기억에는 이게 발효된 거미눈을 넣고 아닌가? 이게 있는데 발효된 거미눈을 넣으면 발효됐어 나 뭐 하나 만들고 거미눈을 넣으면 됐어거든 거미눈 일단 거미눈 넣어보자 위더 포션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 아 즉시 데미지 즉시 데미지가 있어 아 그래 그 데미지를 만들어래 어 즉시 데미지를 만들 수 있어 위더가 아니다 맞아 즉각적인 맞아 어 즉시 데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 인스턴트 인스턴트 데미지 그 즉각적인 아주 짧은 데미지를 만들어보세요 포션을 자 라고 적혀있네요 영어로 독포션 아야 꺼리지면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독포션에다가 아마 바로 된 거미눈을 넣으면 즉시 데미지일거야 누가 빨리 먹냐네 일단 1대 0이다 어 오케이 기억해 아니 뭔소리야 야 아직 안됐어 이거 발광숟가락도 넣어야돼 아니 아까전에 1대 0이잖아 그게 아 아까전거 아까전거 어 아까전거 이거 손가락 처음부터 다 재야지 이렇게 손가락 싸우면 되겠구만 자 자 꺼내면 안돼 어 자 만들었어 이거 발광숟가락을 엿는거야 자 누가 빨리 먹냐잖아 어 어 간다 야 하나씩만 꺼내고 빨리 먹고 다시 하나 꺼내기로 할까 그래 내가 왼쪽꺼 꺼낼게 아 이거 말하지 말자 그래 그래 어 똑똑한거 어 먹을 수 있어 망한게 뭔지 알아 왜 어 어 그거 하나가 동키 됐어 뭐라고 그니까 내가 어 손가락이 빨라서 너 빨랐지 조금 빨라가지고 동포션이 됐어 그대로 그래서 두개만 적용이 된거야 그래 이거는 솔직히 무승부 하자 이거는 어쩔수 없었다 이거는 이걸 멀티라서 멀티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멀티라서 어쩔수 없는거니까 이걸 무승부로 하자 내가 두개 내가 두개 먹었잖아 두개? 어 나는 다시 넣었어 양심적으로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이건 무승부하자 킬죠 킬 어 이건 어쩔수 이거는 멀티라서 생길수 밖에 없는 일이야 어 그리고 물리약이 다 없었어 물리약이 저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세번째로 갈게 응 뭐야 이거 뭐라는거야 너 그 힌트 누르면 뭔지는 알아? 어 읽고 있는데 Get some wood 나무에 만들어래 이치랑 밤이 된다는데? 이거 뭐 죽는거 아니야? 나무에서 스톤 레드스톤 레드스톤 레드스톤이 어떻게 많이 주지? 텐 중계기 지고 비얼 레드스톤 여기 왜 설치 안되냐? 레드스톤 레드스톤 아 맞다 게임모드 나 그건데? 어 뭐지 여기에 철이 있고 현행아 어 요 이거 부시 아 이거 부셔야 되는데? 제가 알게 이 맵에 부셔야 되는 맵을 알고 있는데 게임모드2면 안될거에요 그래서 안 부셔져 실제로 게임모드1을 했다 잠깐만 게임모드2 지금 우리가 2가 돼있어 어 그럼 뭐로 바꿔야돼? 제로 내가 지금 바꿔줬어 그래 밤이니까 너무 어두운데? 나무를 가지래 아래에서 일단 해보자 석탄이 있어도 어 미안 아니 내가 보기엔 이걸 이렇게 하고 녹이는거 같은데 나무? 아닌가? 그 버튼되지 않냐 버튼? 내 느낌에는 여기서 화살 날거 같은데? 뭐지? 어려워 그니까 지금 아니야 난 느낌이 왔어 뭔데? 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버튼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오 봐봐 맞지? 왜 안 죽어 나 아니야 야 뭐하냐 지금? 안 죽어 아니 너 왜 안맞아 나 때리고 있어 그런거 보다 나 때려 아니야 아니야 나 때려 안돼 아싸 나이스 이제 때린다 이제 때려 나한테 어그로 끌려있어서 그래 나한테 어그로 끌려있어서 아 나 진짜 아싸 나이스 1대1? 1대1? 오케이 자 평화로움 잠깐 하고 그것좀 할게 모은터 안뜨는거 네 이거 모은터가 떠버리면 지금 아까 칠뻑칠뻑 소리가 들렸어가지고 시끄러울거에요 시간도 한번 바꿀게요 네 자 그럼 1대1 다음판 갈게요 4단계 네 뭐야 뭐야 다고뒀어 더 만들라는데 잠깐만 읽어보죠 캔스프빗 달걀이랑 프레프트 테이블 거미지 화살이랑 활을 만들어서 중기래 화살이랑 활을 만들어서 아 나는 그냥 자갈로 죽을 생각했거든 근데 얘네가 원어로는건 자갈이 아니니까 그걸로 하지 말자 화살을 만들어라 이거잖아 어 영어를 읽어야지 루텐니 아니 저도 대충 읽는데 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근데 대충 그런 말이야 근데 우리 저번에 했던거 있잖아 어 버튼 찾았던거 틀렸대 뭐 맵에 있었대 아 그래? 어 그거를 못찾았었는데 저번에 했던거에 다들 설명보니까 그거 맵에 있는거라고 찾으라는 얘기랬다더라 아 우리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 왜 우리를 하지마세요 저는 그래도 나름합니다 나름 해석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너 틀렸다니까 방금 틀렸단 얘기했는데 틀렸다 얘기해도 나름 잘하잖아 하나 틀린거지 다른거 맞췄다 이거 아니야 다른건 영어 쓸 일이 없었잖아 다른것도 읽고 내가 대충 얘기해줬잖아 그런가? 나도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지는 않아 근데 이거 못읽었잖아 지금 안읽은거야 나 보시다않았어 에이 그러면 다음부터 오빠가 읽어봐 그래 나 근데 자갈을 지금 한 10번 캐는거 같은데 불소리 하나도 안된다? 기무타신이? 잘 안나와 어 나 하나 나왔다 드디어 하나 나왔다 자 여기에 이 개인플레인거 해줘 아 그럼요 이거 당연하죠 경정인데 아싸 죽었다 오케이 얘네를 넣으라는데 이 치킨을 넣으라는데 치킨을 왜 넣으라는데 치킨을 왜 넣으라는데 어 나 부시도 없어 어디갔어 분명히 먹었었는데 여기서 꺼내서 꺼내고 꺼내고 겁만들었어 일단 닭을 죽일게 잉 다 죽여야겠다 선행이 오다 내놔라 응 아니야 와 쟤 양심이 없네 응 아니야 아이고 잘먹었다 너 양심이 없구만 안해 나가 아니 뭐하나 나가면 안돼 야 거미줄이 왜 있는거지? 아 활 아 아 이제 알겠다 아 그래 내가 말했잖아 오빠 뭘 들은거야 오빠 아니 나는 화살을 어떻게 쏘나 했거든 아 진짜 오빠 내가 거 내가 활이랑 화살 만들어라 말했잖아 화살밖에 못들었어 내 진짜 내 귀가 안좋았나봐 이걸 그 영어에 보면은 딱 적혀있어 영어로 만들어라 두개를 어 근데 그거 좀 줘봐 뭐 그거 좀 줘바라니까 뭐 깃털 왜 아니 나 없잖아 나 만들어야지 나도 아니 없으면 없는거지 그래 그럼 난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지는거야 좀 줘야지 뭐 루트오빠가 이렇게 만들어놔 배미 없게 끝내야지 뭐 야 그러면 기다려봐 너 부스도 몇개 있어 나 세개 야 우리 자갈이 한 열 몇개 있었는데 왜 세개밖에 없어 내가 자갈을 생각 자갈캐 아니 그걸 줘봐 다 우리 세개 세개거든 그래 내가 나리더를 바꿀게 쉬움으로 그러면 맞으면 금방 끝낼거란 말이야 응 너 그 부스도 날 줘봐 하나 둘 셋 아니 부스도 달라고 왜 만들어 줄게 싫어 나한테 줘 못 믿어 날 못 믿어? 어 진짜 못 믿어 빨리 줘 아니 내가 만들어 준다니까 절반 아니 왜 만들어 내가 할게 나 진짜 못 믿어 선영아 어 내가 섹세일 모를줄 알아 빨리 내놔 빨리 줬잖아 나는 약속 안 지키시네 아니 나는 내가 만드는기에 만들어주려고 했다니까 아니 저 못 믿어요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고 활 어떻게 만들더라? 야 활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활 어떻게 만들어? 너 실을 캤어? 어 어 활은 실을 쭉 두고 약간 활 모양으로 막대기를 주면 돼 그걸 아는데 어떻게 그게 활 모양이 되냐 아 2, 4, 8에 막대기고 3, 6, 9에 그거야 실 오케이 반대로 놓았어 그걸 어떻게 반대로 놔 아 됐다 아 이거구나 화살을 만들었어? 어 자 그럼 쏜다? 여기다 치킨 넣어달라 그랬거든 왜 넣어달라고 아 이거 소로 써야돼? 아니 이렇게 아 아 잠깐만 타임 왜? 내가 맞을 수 있네 내 걸 맞겠다고? 야 뭐하냐 지금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쏘면 데미지가 더 들어갈 거야 내가 맞을 거야 야 진짜 화살 별로 없어 아 그러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에포 눌러야겠다 이거 어디 있냐 이거 어디 가냐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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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맞았어 야 너도 쏴 아 쏴 쏴 쏴 야 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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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았고 아 못 맞았어 이거 못 맞으면 화살을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아 뭐야 벌써 죽어? 나 화살 28개였어 하하하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와 아 이해했다 아 이렇게 죽는 방법이구나 너 어떻게 죽지? 이랬지 아싸 2대1이죠 방법도 몰랐던 애한테시다니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 받았어 스폰클리퍼? 어 여기 안에 넣으래 넣으래? 어 스폰클리퍼 인 히얼 여기 안에 넣으라 이 말이잖아 그리고 여기에 예스랑 노가 있는데 어? 모래를 원해라는데? 어? 일단은 소원 다 해보자 있는 거 오 야 쟤 왜 터져? 아닌가 안 터지는구나 안 터져 안 터져 모래를 할 거냐고 물어봤어 이 애가 어 해보자 이거 힌트 한번 누르고 이거 퀴즈를 해 이게 지금 화약을 준다는 거 같은데 잠깐만 파란색이 잘 안 보이거든 여기 있다 일단 해석해보세요 어 여기 화약을 줄 거래 크리퍼가 그리고 퀴즈를 풀라는 거 같은데 그 화약으로 일단 예스를 눌러볼게 어 뭐야 다른 데 갔어? 어 나 다른 데 갔어 너도 예스 눌러볼래 어 나도 왔다 TNT How much sent to 오 아 오케이 몇 개 뭐 몇 개 이게 TNT를 만드는데 어 모래가 몇 개 필요하냐는 얘긴데 내 기억에는 네 개 또는 다섯 개인데 네 모래가 다섯 개겠지 야 이거 퀴즈니까 각자 하자 어 그렇지 퀴즈 이거 석영 물어보는데 음 석영이 해석해줄래 선혜가 나도 몰라 얘 모르겠다 어 나 그냥 24 갈래 어 뭐야 어 같이 왔다 아 뭐야 이게 오케이 빠르게 풀어야겠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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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다음 문제 Very nice 귀찮았냐고 좋은 총이냐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예스 겠지 야 왜 니가 가 몰라 Do you want to die?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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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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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한 마리랑 모래가 주어졌거든 야 오빠도 없어 느낌상 화약을 줘야 되는데 화약이 안 주어진 거 같아 안 주어졌나 봐 그러면 화약을 줄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서있자 같이 그래 누가 더 먼저 끄나 빠오리 빠오리 화약이 그래서 4개였나? 보자 TNT 만들어 볼게 난 TNT 만들지 몰라 내가 생각할게 이거 보자 어 반댄가 그러면 화약이 5개야 아까 전에 문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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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내 기억엔 2개의 TNT이 만드는 겁니다 이리 와 설치해 뽀뽀 쩌 쩌 쩌 쩌 쩌 쩌 나이스 아 뭐야 설치하는 사람 뜨는 거 아니야 이거 2대2야 우리 지금 거만 너 아까 4단계에서 이겼었냐 어? 너 4단계에서 나 이겼었어 몰라 나 기억이 안 나 4단계가 뭐였지 몰라 아 나 내가 뭐 이겼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어 기억이 안 나 아니야 2대1걸? 2대2지? 어 6단계 갈게 6단계가 풀이 뭐 볼? 뭐가 써있는데 이거 너 근데 뭐 보고 있니? 피손 만들라는데? 어 여기 있어 피손 만들 수 있어 아 그래? 철개랑 그 하나 있어 오케이 대충 뭔 말인지 알겠다 여기가 여기가 철개랑 이 코볼스톤 있어 이걸 뭔가 쓰라는 거 같은데 이 코볼스톤을 캐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캐는 건가? 캐봐 테이크 필스톤 없는데 가져가라는데? 테이크 가져가란 말 아니야? 어 그거 케어 케오란 얘기 같아 그래서 아니 필수 조합법을 내가 애초에 잘못 알고 있었어 그래서 끈적한 필수 만들어래 그거 슬라임 필수 있잖아 어 그건 어렵지 않아 이것만 만들면 돼 이거 필수 만들고 그냥 이거 올리면 돼 내가 보기에는 이걸 만들고 이거를 한 여기 여기 여기다가 쯤 여기다가 쯤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밀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가운데다가 얘를 둬 그리고 얘를 나와볼래? 이렇게 가지고 갖고 오고 이렇게 낑기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계속하라고 이걸? 얼마나 걸리고? 어 선행아 영상을 찾아봤거든? 응 이게 버튼이랑 레버의 차이가 있어 내가 몰랐는데 레버로 해야돼? 어 이거 레버로 해야돼 그러면 너 막대기 하나 너 그거 하나 있어? 나무? 어 나 그거 하나 줘봐 막대기 말고 그냥 나무 이게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였나? 레버 어떻게 만들더라? 막대기였나? 몰라 막대기 하나 줘봐 어 어 기억이 솔직히 안 나는데 레버 만드는 게 솔직히 어 됐다 마인크래프트에서 편하게 자주 만들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다 어 잘 붙였다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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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이렇게 하고 너 자연스럽다? 어 아니야 아니야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멈춰있는데 어 어 이게 원래 우리 멈춰있지 않았잖아 뭘 어 계속 돌아왔잖아 가자 이렇게 하는 거래 자 간다 자가연 너 피 깎여있었어 혹시? 나 깎이지 나도 깎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네 짱 신기하네 어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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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에에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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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어렵다 이메에 어려워 7단계에 복갱이 좋다 어 수입? 수영할 줄 아냐 물어보는데 나 수영 잘 못해 블레이즈막대가 아래에 있다 우와죠? 우와 웃기네 우와 처음 알았어 블레이즈막대를 꼴 수 있구나 그니까 오빠 저기 봐봐 저기 안에 어디? 물 안에 뭐 있어 물 안에 조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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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딴 거 있잖아 딴 거? 응 어떤 거? 여기 안에 있는데? 뭐가? 여기 안에 뭐 있어 도착하시는 거지 아니 있어 뭐가 있는데 있다니까 이거 네더블럭 아니야? 거짓말 철개 내가 다 먹어 땅 철개 아직 한 손 많이 가졌어 아 아이론 철두기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하라는 거지? 뭐 수영할 줄 아는 거냐 물어보면 익사 아니야? 여기 이거 있다 어 뭐야 여기 어디야 허링아 어디가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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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니야 아 아아 나 이해했어 아 아 이 암 이 암 이 암 이 암 이 암 이 암 이 암 허링이 아라고 했지만 왜 내 거 다 먹어 왜 안 먹었어 안 먹어 또 내 거 다 먹었어 내가 캤는데 아니 아니야 안 먹었어 이 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 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물 뿌리면 안 흘러가니까 뭐 하냐 너 언제 들어왔냐 원래 흐름을 타야 되는 법 너 되게 빨리 들어왔다 깜짝 놀랬다 내가 이게 보고 싶었지 드름을 타야 하는 법이지 깜짝 놀랬네 그리고 내가 먼저 물에 있었으니까 내가 먼저 아플거야 어 동시인데? 거의 동시인데 진짜? 난 거기다 대도 고프다 어? 나도 고파? 나도 고파? 나도 고파? 자, 나 두칸이야. 너는? 아싸! 나이스! 아, 젠장. 3대 4. 우리 치열해 치열해. 다음. 자, 8단계 갈게. 8단계가 너는 알고 있니? 어, 뭐... 점프웨어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야, 일단 점프웨어 해볼까? 나 가고 있어. 저희가 점프웨어 진짜 못해요. 나 잘하지? 너 지금 어디까지 갔는데? 나 잘해. 어, 나 깨겠는데? 야, 너 우리 선행이 맞냐? 야, 빨리! 나 점프웨어 잘하는데 원래? 너 누구야? 우리 선행이 어디갔어? 너 누구야? 헐 개잘해. 미친거 아니야? 야, 너 누구냐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지? 너 어딨어? 너 어디갔는데? 여기, 여기. 봐봐. 어, 떨어졌다. 어, 야 거기? 봐봐. 내가 봐줄게. 어떻게 가는거지? 거기서... 사다리가 없어. 점프에서 갈 수 있나 봐. 앞으로 가기엔 너무 긴데? 어? 앞으로 가기엔 너무 길지 않아? 그니까. 내가 뭘 눌러야 돼. 접어. 야, 한 번 더 해봐. 지금 점프. 사다리 보이냐? 안 보여. 어? 아잇. 어, 아. 못 봤지? 자, 한 번만 테스트 좀 해보고. 여기, 우리가. 아니 거기서, 나 TP 좀 해줘. 아까 전에 그 자리. 너도 여기가 올 수 있지. 너도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 점프해봐, 선행아. 아래로 가봐. 익혀봐. 안 보여. 오빠 머리 좀 치워봐. 갔다와봐. 뭐? 뭐야? 뭐 했냐? 안 돼. 그거 다시 해봐. 그치? 이게 원래 이걸 타고 점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여기 갈 수 있네. 갈 수 있어? 어. 잠깐만. 아, 야. 뭐 하냐? 아, 뭐해? 올라가 봐. 이게 다 갈 수 있네. 갈 수 있었구나. 뭐야? 나 선행이가 하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서 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아, 하다리. 하다리를 점프해서. 내가 깻목이긴 한데. 거의 엇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 지금? 그래서 올라가고. 아.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아. 오마이갓.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 어. 긁어서. 이제 죽으러 가래. 나 죽었어. 왜 안 죽어? 나는 사실 약간 꼼수 쓴 거고. 거기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니네. 뭐야? 이렇게 죽는 거 맞네. 잠깐만. 원래 그 슬라임 블록에서. 오빠 그거 알아? 뭐? 아, 뭐야. 오빠 깻목 아니었네. 아, 오빠 깻목은 줄 알았네. 깻목을 해도 아래면 죽어. 아, 그래? 어. 지금. 4대3인가? 뭘로 안 기억하고. 4대3일걸? 우리 8단계 방금까지 했잖아. 우리 금뿡아 아니야? 우리 왜 기억을 못하냐? 야, 적어라. 적어라. 너무 많아. 오빠가 적어. 적었어. 적었어. 뭐야 이거? 2메이션. 다른 세계란 뜻 아니야? 처음? 아, 야.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래? 뭐야 여기? 어디가? 너 어디가? 하드모드. 어, 봐. 뒤에. 누구랑. 하드모드 하라고 그랬어? 아니. 그냥 들어왔는데? 하드모드 들어왔어. 어, 보자. 엔더 드래곤이 있어. 드래곤이다. 여기 평화로운 있잖아, 지금? 나 엔더 3를 갈게. 저기 이상한 탑있다, 탑. 그니까. 뭐지? 사다리로 탑 되어있는건가? 저기 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어, 뭐야. 나 갑자기 뭐야? 텔레포지. 내가, 내가, 내가 눌렀어. 아, 버튼이 있었어? 아, 말도 안 돼. 쟤 떨어졌어. 헐. 버튼이 있으니까. 그래서. 드래곤이 지나가게. 지나가면. 피 자르면서 떨어지잖아. 어. 아, 이겼다. 와, 대박. 하드모드 마지막이야, 우리. 오케이. 이걸로 이제 판결 나는건가? 레츠 헤브 썸 펀. 즐겨달래. 뭐야. 빠른.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짜. 저번이랑 똑같았던거구나. 나이스. 아니, 왜 점프 안해? 포즈 안 흘렀나보지. 아니, 눌렀는데. 그냥 깜빡거리기만 하고. 나 렉 걸렸어. 에이. 아, 까비까비. 이거 한명이 해가지고 그런가봐. 아, 이런 이런 이런. 에이, 거짓말이 핑계져. 아, 진짜야. 내가 한번 보여줘? 알았어. 가볼게 가볼게 가볼게. 자. 아니, 봐봐. 나 지금 스페셜 누른거야. 봐봐. 이게 스페셜 누르는거야, 나. 지금. 키 바꿔봐. 어? 그 키 바꿀 수 있잖아, 점프키. 어, 너 없어졌다? 나 여기 있는데? 오빠 뒤에 있어. 렉 걸린거야, 이거. 아이, 키. 그래도 뭐 봐드릴게요, 제가. 아뇨, 제가 이긴거에요. 그래, 이겼어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이거 한명은 그렇게 되게 돼있나봐. 아닌데. 먼저 누른 사람. 지금. 지금 점프해봐. 지금은 왜? 여기 세잖아. 그 맵에서 안됐어. 신기하네. 자, 들어오면. Congratulation. 저번은 루테님이 이겼죠? 저번은 제가 이겼다고 하고 있나요? 어, 그쵸. 저번에. 야, 근데 우리 너무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기억을 못하겠어. 아니, 나 30이랑 찍을 때 다 기억하거든? 그래? 왜 날아날때만 그러냐? 이상하게. 우리 지금 이긴 것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래도. 제가 이겼... 이번 걸 확실히 제가 이겼으니까. 네. 다이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다 루테님 거예요. 자, 승리. 아이, 감사합니다. 다 먹으세요. 다 먹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좀 나눠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다 드세요. 이거 다 드시고 나가셔야 돼요, 서버. 아, 다 드... 다... 다 난 거 같아. 슬슬 덜 나오는 거 같지 않아? 아니니? 아니. 한참 남았니? 야, 한참 남았다. 멀었다, 멀었다.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루테님 가지시고요.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아이, 같이 능지공. 하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서른이랑 함께 또 10가지 죽는 방법 또 한 번 즐겨봤는데요. 어, 이게 되게 다양하대요. 죽는 방법 맵이. 10가지 말고도 되게 다양한 단계가 있고, 그리고 좀 뭐 20개, 30개 되게 다른 식으로 있다고 하니까 또 괜찮은 맵이 있으면 서른이랑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제가 이겼네요. 아, 또가 아니구나. 이번엔 제가 이겼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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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